세 번째 키워드, 블룸버그 경고입니다. 사상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돌파한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요. 블룸버그 통신에서 경고성 문구를 내놨다고요? 지금 비트코인이 3천만 원 선을 돌파했죠. 돌파한 이후 지금은 좀 다시 떨어져서 2,900만 원 선으로 다시 돌아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트코인의 지금 강세가 무섭죠.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가상화폐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이는데요. 왜 이렇게 상승세를 보일까에 대해서 뉴욕 증시의 진단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지금 통화량을 너무 풀고 있기 때문에 달러라든지 그동안의 전통적인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통화가 앞으로 가치가 대폭 떨어질 것이다. 그러니까 인플레가 올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대체와 수단이 훨씬 더 전망이 있다. 이런 것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. 또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로 상품 결제 수단으로 인기를 끈다.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블룸버그 통신은 뉴욕 정시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언론이죠.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공식적으로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또 특히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면 그동안 민주당 정부는 상당히 비트코인에 비판적이었고 특히 제닛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가 비트코인을 거의 사기 상품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나올 것이다. 또 지금 닥터 둠으로 알려진 루비니 교수, 루비니 교수도 이것은 완전히 사기다.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폭발적인 상승세에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블룸버그의 경고성 보도도 있었습니다. 네, 그럼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.